언중 6월 두 분과 함께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헬마우스의 발제로 시작을 할까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알려주지 않는 대통령실에 알려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작업을 했는데요. 최근에 워낙에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실과 관련된 논란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우리 기자들 같은 경우는 대변인실 명의로 된 알려드립니다. 혹은 홍보수석실에서 보낸 알려드립니다 문자를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요. 저도 내용을 받아보니까 실제 논란의 내용과 별로 관계가 없는 사안으로 약간 사안을 축소시켜서 해명을 하거나 혹은 중요한 논점에 대해서는 살짝 피해가고 별로 안 중요한 쪽으로 선택적인 해명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지적해보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번 주에 가장 화제를 모았던 기사 중에 하나는 우리 언론도 아니고 미국 언론도 아닌 인도네시아 언론 콤팍스. 벤츠. 이 매체에서 보도한 한국 대통령은 제네시스보다 메르시를 더 좋아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한국 대통령이 G20에 참가해서 픽업 차량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였는데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보완상의 우위를 이유로 벤츠 차량을 선택을 했고 실제로 벤츠 차량에는 이런 이런 재원들이 제공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소개하는. 이 기사 내용만 보면 그래서 제네시스는 보안 측면에서는 좀 뒤처지는 차인 건가. 그래서 한국 대통령조차도 불안해하는 차량인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도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픽업트럭은 들어봤는데 픽업 차량은 뭐예요? 공항에서 픽업해 주는 차량. 픽업 차량. 공항에 도착해서 숙소는 이런데로 이동할 때 타는 차량을 픽업 차량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원욱 의원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정상회담이 열리면 카메라가 가장 많이 초반에 배치되는 데가 또 이제 공항에 도착하는 장면을 찍는 거라서. 보통 영접 장면을 많이 내보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준비를 하면서 각 국가의 정상들. 주의식 참석한 국가 정상들 이름하고 차량, 공항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대부분 나오더라고요. 우리 매체로도 독일 슐츠 총리가 도착해서 차량을 탑승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도착해서 탑승했다. 이런 게 다 사진기사로 나오는 걸 보면. 결국 여기서 엄청난 홍보 효과가 좌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초반에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논란이 됐고 대통령실에서는 기자들한테 알려드립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이제 일종의 정정보도 요청인 셈인데요.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해명을 했는데 제가 그 문자메시지를 받아보니까 과연 이 내용만으로 충분한 설명이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혼용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네시스도 타고 벤치도 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구간에 따라서 경호 환경을 고려해서 번갈아서 탔다라는 얘기가 문자메시지에 들어있고 처음 이제 문자메시지에 시작하는 대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 시 벤츠 차량만 이용하였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방탄 차량을 추가로 제공을 받았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경호 환경을 고려해서 번갈아 탔고 다른 주요국의 정상들도 차량을 혼용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왜 선택적 해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G20 정상회의 참석 시에 벤츠 차량만 이용했다. 벤츠만 탔다. 이렇게 보도한 기사는 제가 검색해봤을 때는 일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벤츠만 탔다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애초에 이제 인도네시아의 콤파스에서도 보도할 때 픽업 차량으로 그러니까 공항에서 처음 탑승하는 차량으로 벤츠를 이용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이원 의구원이 비판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언론의 주목도가 높은 공항에서 왜 하필 그 차를 탔느냐.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내내 벤츠 차량만 이용했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런 지적은 한 대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게 없었다. 그렇습니다. 노지민 기자 이거 알려드립니다. 받으셨어요? 네.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의 느낌은 어땠어요? 중요한 걸 다 빼놓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설명을 보면 경호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국가에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경호 목적상 뭐가 필요했는지 이런 설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은 전혀 있지 않았고 여기서 근데 잘 읽는 거예요. 경호 목적상 필요하다고 하는 국가들에 제공했다는 것은 그 국가가 먼저 요청했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상당히 모호하게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딱 봐서 저 국가는 경호가 필요해보니까 벤츠 주고 저 국가 정상은 아니니까 제네시스 주고 이렇게 알아서 했을 리는 없는 거 아니죠? 그렇죠. 대통령 관상 보고 줬을 리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요청했다고 해석을 하는 게 상식적인 문해력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이원우 의원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제네시스 말고도 추가로 경호 목적상 벤츠가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면 결국은 콤파스가 지적한 것처럼 제네시스가 보안상 취약하다. 이걸 스스로 얘기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그 부분까지 상세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일단을 드러낸 정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추가로 차량을 제공했다라거나 다른 정상들도 혼용해서 차량을 탑승했다라는 거는 진짜 핵심은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G80이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 정상들 같으면 제네시스가 자국산 차량이 아니라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좀 홍보를 집중해야 되는 공항에서의 픽업 장면에 그동안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웠던 우리 대통령이 왜 우리 기업의 차량을 타지 않고 벤츠 차량을 선택을 했느냐는 문제에 대한 해명이 좀 더 명확하게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그토록 국익을 강조하시는 대통령이신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되기 때문인데요. 어제 사실 JB타임즈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역시 마찬가지로 제네시스가 아닌 다른 차를 타긴 했지만 그 유명한 비스트. 그렇습니다. 캐딜락.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그렇게 자랑했던 비스트. 그렇죠. 여기에 뭐도 있다, 뭐도 있다 자랑했던. 자국산인 캐딜락을 탔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홍치 자국산 차량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산 차량이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혼용했지만 자기네 차. 오히려 도랑치고 가지 잡는 거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자국산, 그러니까 자기 나라 차은 홍구도 겸하는 거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미국 대통령이나 중국 주석처럼 하려면 우리도 자국산 차량을 타야 되는 건데 우리는 거꾸로 벤치를 탄, 우리가 독일 총리인 게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했다. 그런데 본질적인 사안을 회피하고 다른 나라도 두 대 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아무튼 대통령실이 알려드립니다가 핀트가 안 맞았다. 그러니까 어디서도 계속 벤치만 타고 돌았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게 왜 컴파스가, 인도네시아 매체가 한국 대통령이 하필 제네시스를 타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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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게 뭐냐면 인도네시아라는 국가와 현대자동차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일단 중국, 인도, 미국에 이어서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고요. 어떻게 보면 아세안에 있어서는 굉장히 일종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다라고 현대자동차가 낙점을 한 상태입니다. 이거저거 다 짜놔서 G20 정상회의를 주최한 인도네시아에서 공식 의전 차량으로 제네시스를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를 100번, 1000번 오히려 계속 뻥튀기 차원이라도 계속 하는 게 오히려 국익에 부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보면 현대차나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어야 되는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인 게 올해 3월에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새 공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아세안 전체로 현대차, 그중에서도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만들었습니다. 홍보도 많이 했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G20을 열 때도 인도네시아가 굳이 제네시스 차량을 공식 의전 차량으로 선택했고 현대차도 거기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던 건데 그래서 굉장히 홍보를 잘할 수 있는 어쩌면 그리고 대통령실이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되는 타이밍에 하필 벤치를 타가지고 그럼 인도네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니 얼마 전에 현대차가 우리나라에 공장을 크게 세워가지고 여기도 열심히 해야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우리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텐데 왜 자국차에 대해서 저렇게 애정이 없는 태도를 보여주느냐라고 우리 대통령은 비판하는 기사를 내게 된 거죠. 이 맥락들이 같이 좀 이야기가 되어야 대통령실에 알려드립니다가 조금 더 효과적이 될 텐데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기가 막히게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냥 날려버렸다. 그렇습니다. 정작 자국의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또 국익을 강조하시는 대통령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왜 제네시스는 안 되고 벤치는 됐을까 대통령 경호차가 그렇게 경호에 부족함이 많은가 라는 질문도 던져볼 만한 게 실제로 또 오늘자 사설에도 나왔어요. 대통령 경호차가 걱정스럽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일보에 실렸는데 뭘 걱정하는 거예요? 우선은 경호차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걸 지적한 것 중에서 한 사례로 어제 그 벤치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대통령이 자기 나라 승용차 타는 거 상식이 있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데 왜 이걸 타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제네시스 못할 정도로 경우에 취약했던 거냐 그리고 또 이거랑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최근에 대통령실에 도어 스태핑 장소랑 기자실 사이에 가볍게 세워진데도 그 경호차의 목소리가 들어갔다고 한다 이런 점을 지적한 거였는데 경호차가 그렇게 셉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렇구나. 경호차가 세면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닌데 그런데 경호차에게는 로봇계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 건데요. 이게 이제 목소리는 큰데 비해서 과연 실력은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 건데 로봇계 그래서 대통령의 과학 경호를 위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올해 시범 도입을 할 때 좀 논란이 된 게 김건희 여사가 그 명의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했던 업체의 사장 부부 해당 업체가 이번에 로봇계 도입 사업에서 시범 사업의 회사로 선정이 된 과정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봇계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더라면 고려했어야 되는 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보낸 알려드립니다 해명 문자에는 또 빠져 있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로봇계 도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능하면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최고 수준의 기술력. 우리가 그걸 담보할 수 있는 업체랑 같이 일을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그런 업체를 자국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물론 미국에서 출발한 회사지만 현대자동차에서 인수해가지고 현대자동차의 자회사거든요. 그래요? 네. 거기서 로봇계를 생산해요?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계를 이미 생산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로봇 경호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 있는 회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미 로봇 경비견 스팟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현대자동차 광고할 때 춤추는 로봇계로도 등장하기도 했었는데 이미 지난해부터 현대차의 생산시설에 투입이 돼가지고 시험 운영을 사실상 끝난 상태입니다. 공교롭게 둘 다 현대차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음모론을 제시할 분들은 없겠죠. 공교롭게도. 공교롭게 그냥.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로봇계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당장 스팟부터 떠올릴 것 같거든요. 굉장히 원래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현대자동차의 스팟이 아니라 미국산의 다른 업체를 선정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저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 업체여야 됐는지가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걸 전한 바가 있는데 로봇계 도입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토를 해왔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제가 저널리스트적인 점에서 궁금한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 미국 업체가 더 강점을 갖게 됐는지 어떤 부분들이 선정의 이유가 됐는지를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좀 빠져 있고 그거는 우리가 검증을 해본 결과다라는 식으로만 넘어가고 있어서 설명이 좀 부족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산 로봇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업체가 그냥 미국에서만 사업을 하는 경우 같으면 국내 총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선정된 업체가 국내 총판 업체인데 그러니까 국내에서 사업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총판을 거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그 해당 업체가 국내의 한국 법인을 이미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대통령실 같으면 직접 거래를 통해서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중간에 총판을 끼워야 되느냐. 그런데 또 그게 설립된 게 5월이라면서요. 하필 또 그 총판 업체가 이 사업을 총판 담당을 하게 된 게 5월 계약으로 돼 있거든요. 그냥 계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는 이전에는 로봇 관련된 사업을 하던 회사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나 경험이 일천한 총판을 통해서만 왜 로봇계를 도입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들이 대통령실을 통해서는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있고 문자메시지 내용상으로만 보면 이 과정에는 투명성에 문제가 없었다든지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부부 개인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든지 이런 식의 해명만 들어있어서 이것만으로 국민들이나 언론을 납득시키기는 충분치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헬마하우스가 오늘 지적하는 문제는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정말로 알고 싶은 건 안 알려주고 있다.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의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지점에서 전면적으로 그다음에 정면으로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가 안 되고 뭔가 돌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럴 때 그러면 추가 질문이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기자가.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서면으로 나와버리면 그 현장에서 추가 질문이 이뤄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뭐냐고 그렇게 추가 질문이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왜 로봇계가 필요할까. 문재인 청와대에서는 검토를 했는데 왜 안 했을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왜 이 업체일까가 초점이기 때문에 거의 얘기를 안 했는데 보도 나왔다. 한겨레 기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이게 로봇계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시스테마 이런 걸로 포착한다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로봇계를 풀어서 다 돌면서 그걸 다 체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전문가들이 얘기했다면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화질이 아직 안정적이지 않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있고 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게 전자제화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어떤 기밀정보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완전히 통제가 가능한 것이냐. 또 이런 문제도 제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이 취약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 대통령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경우가 요구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로봇계를 이렇게 지금 시범적인 수준에서 운용할 수 있는 로봇계를 데려다 놓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지능 측면에서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이러나 저러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갑자기 로봇계 얘기니까 옛날에 로봇물고기도 생각이 나네. 안 됐죠. 이런 건 도입을 못했죠. 기술적으로 부족하다고. 로봇물고기를 풀어서 수질호염을 체크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거 기억나네. 노지민 기자님이 지적해 주신 포인트가 사실 저도 지적하고 싶은 맥락인데요. 사실 로봇계를 도입한다고 하는 거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술력, 이런 산업을 갖추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장이기도 한 건데 왜 국내 기업이 있는데도 그런 기술력을 자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대통령 씨라는 최적의 테스팅 배드를 미국 기업한테 총판을 통해서 내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좀 더 지적을 해줘야 된다. 언론에서 좀 더 들어갈 필요가 있는 논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럴 때 질문하라고 만든 게 도어 스태핑인데 도어 스태핑은 중단이 되어버렸다. 도어 스태핑이라고 해서 물론 선택적 답변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질문에 답변하는 것도 아니긴 하긴 했습니다만 이 조사심이 막혀있다는 건데 다음 이야기가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산업적 측면에 있어서 대통령실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하고 비교하는 걸 좋아하니까 저도 비교를 하자면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광주형 일자리를 굉장히 정책적 핵심 사업 중에 하나로 추진을 했었고요. 그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생산한 첫 차가 캐스퍼라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이건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사비로 직접 온라인 결제를 해서 캐스퍼 차량을 구매를 해서 지금도 차량을 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메시지의 문제인 겁니다. 대통령이 퇴임을 하더라도 의전 차량으로 제네시스 차량이 제공되는데 그거는 별개로 개인이 사서 타는 차로서의 캐스퍼를 계속 보여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이 담당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홍보메시지 그런 측면에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건데 반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일부러라도 해야 되는 어떤 것을 거꾸로 한 게 아닌가 대통령실이 충분히 챙기지 못한 지점이 있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번에는 노지민 기자의 발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많이 이야기가 됐죠. 월요일부터 사실 도어 스태핑 중단으로 시작을 해서 이번 주에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좀 있는데 앞에 여러 설명들은 좀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기자 관련해서 예의 논쟁이 엄청 불이 붙고 있어요. 쓰레빠? 네. 슬리퍼를 신고 팔짱을 끼고 질문을 했다. 공교롭게도 이 역시 기자 출신 언론인 분들이 우리 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적이 됐는데 예의 관련한 여러 보도들이 쏟아지고 또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될 예의가 뭘까 이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기자의 예의란 무엇인가? 네. 어려운 문제죠.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우선은 지금 좀 특이점은 기자와 예의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보도가 나오는데 과거 사례들이 좀 소환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당시에 경기방송 기자가 했던 질문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과거에 영상이 소환이 되고 또 그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때도 예의 논쟁이 불거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하나는 이제 또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에 2018년 경기지사 당선 직후 본인의 스탠들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중단을 하고 이런 질문들은 하지 않기로 했는데 예의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거였고요. 그렇죠. 또 이것도 MBC였네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고 박원순 시장 빈소에서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의혹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xx 이때도 xx가 등장을 했거든요. xx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 이 경우에는 좀 사과를 했었거든요. 아, 이해찬 그때 대표가? 네. 강훈식 소속대변인이 해당 매체에 사과를 했었는데 그런데 사실 예의가 없다라고 기자들이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만 이런 말을 한 건 아니더라고요. 가까운 예로는 지난해 10월에 바로 윤 대통령이 경선 후보 시절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데 한 기자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개사과 논란이 있었죠. 인스타그램에 개사과 사진이라는 게 좀 이렇게 논란이 됐었는데 이걸 코바나 콘텐츠에서 찍었다는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질문을 했고 이걸 끝나고 나서 그 당시에 주호영 공동선대위원장이었거든요. 누구인지 소속 밝히고 물어봐라. 예의가 없다. 이렇게 말한 사례도 있었고 또 그 전에 2018년에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추대하는 결의식이 있었는데 후보 단일화 요구가 높았기 때문에 중도 사퇴 가능성을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강효상 의원 조선일보 편집국장까지 지낸 정치인이죠. 예의를 갖춰야지 이런 자리에서 중도 사퇴가 무슨 말이냐. 그게 할 말이냐.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좋은 질문 안 좋은 질문. 네. 가른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과거의 그런 예의 논쟁 중에서 특정 예의 논쟁만 좀 불거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면에서 균형성의 문제도 한번 지적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기자들이 잘못한, 지키지 못한 예의는 무엇일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일단 질문 내용.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요. 지금 노지민 기자는 기자의 어떤 질문 내용. 네. 이걸 예의와 연결시키는 게 과연 온당한 것이냐. 이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질문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질문 아닌가요? 기자라면? 그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비판 받은 이유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하느냐. 그리고 또 이건 연관이 되는 게 태도의 문제도 있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당신의 태도가 문제다. 그리고 과거에 대통령, 문 대통령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역시 팔짱 낀 기자가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게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럼 기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지민 기자는? 우선은 앞서 제가 말한 사례에서 하지 못할 질문을 한 경우는 없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질문을 조금 포괄적으로 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거나 이런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질문이 필요한 사안들이었으니까 질문이 나온 거였고 그 이후에 정치인의 대처들이 논란이 된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기자의 예의에 대한 비판이 오히려 너무 커져버렸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그래서 그러면 기자들이 무슨 예의랑 품위를 지켜야 되는 거냐. 이게 원칙이 없지도 않아요. 이게 기자협회의 여러 원칙들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잖아요. 언론 윤리 현장 중에 품위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거기에 높은 도덕성 유지하고 이해상충 경계하고 취재보도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 사용하고 예의를 갖춘다. 그리고 윤리 강령 실천 요강 중에서도 저급한 언행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쭉 이렇게 나열한 것들 중에서 핵심은 기자가 진실보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인 거고 사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야 단순한 보도 편의만을 위해서 불합리한 담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는데 예의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무슨 유교 국가에서 나올 만한 그런 논쟁들이 너무 크게 부풀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하관계가 사실은 안목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TV 뉴스 영상을 보면 가끔 제가 느끼는 게 있는데 어떤 사건의 피의자가 호송버스에서 타서 수사를 받으러 갈 때나 수사를 받고 호송버스로 이동을 할 때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질문을 해요. 아주 숱하게 우리가 봤던 장면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기자들의 질문 중에는 상당히 힐란성 질문도 되게 많이 있어요. 감정이 진짜 듬뿍 들어가 있는 거의 야단치는 듯한 어떤 질문이 있는데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딱 들어봐도 엄청나게 감정이 묻어있는 질문이라고 느낄 정도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예의 없다. 기자의 금도가 어긋났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도 오히려 응원을 받고 이렇게 나가서 싸우는 기자로서 그러면 지금 노지민 기자가 조금 아까 했던 거고 비교를 하면 그럼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선은 정치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분이 어떤 분인데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지지층들도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서는 예의를 갖춰달라고 요구를 하고요. 그런데 사실 오히려 기자가 예의를 너무 지나치게 갖춰서 비난을 받은 사례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외람되오나라는 것도 있고 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좀 이렇게 공손하게 손을 모아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처럼 했던 모습이 좀 논란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정치인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태도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상하관계가 너무 강하게 요구가 되다 보면 지금 같은 일은 계속 대상만 바뀌어서 반복될 거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기자들이 여러 방식으로 질문의 기술을 쓰잖아요. 굉장히 공손한 척하면서 쓱 돌려서 핵심적인 부분을 치고 들어가는 기자들도 있고 사실은 그건 오히려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공이 있다고 봐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질문들을 그런 방식으로 돌리는 건데 저는 유독 우리나라에서 기자들이 정치인한테 질문할 때 태도 관련된 논쟁이 좀 있는데 물론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도 바이든 대통령이나 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자들과의 질문 논쟁이 있었는데 아까 제이비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도발적이고 더 극단적인 질문들을 많이 해요. 미국 대통령한테 할 때도 바이든 대통령이 한창 기자들하고 충돌할 때는 폭스뉴스 기자 같은 경우에는 아들인 헌터 바이든의 마약 문제를 거의 집요하게 계속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과연 어떤 특정 정치인의 자녀가 마약 문제로 문제가 됐을 때 저렇게까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사람은 대통령인데도 굉장히 집요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공격적이다 싶을 정도로.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CNN 기자하고 충돌할 때도 충돌한 내용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대통령을 간첩으로 상정하고 하는 것 같은 질문들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면 그런 질문은 애초에 기자들이 하지도 않겠거니와 하게 되면 당연히 여론의 정치적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게 될 사안이라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좀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재보도에 성역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취재보도에 성역이 없으려면 질문에 성역이 먼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우리나라 취재 관행이나 출입처 기자단 문화랑 또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게요. 모 일간지 우리나라 1등 신문이라고 불리는 그 일간지 기자들의 경우 공개적인 데에서 질문을 하지 말아라라는 교육을 받는다는 말이 되게 많이 퍼지기도 했고요. 사내에서 그렇게 교육한다고요? 네. 그런 이야기가 물론 그 언론사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는 그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다고 하는 기자들이 많았어요. 왜요? 왜요? 그러니까 다른 기자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걸 알지 못하게 하고 그 질문을 하는 순간에 공유가 되어버리니까 그렇죠. 공개적인 데에서 하지 말고 나중에 따로 연락을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기술상으로 그럴 수도 있긴 있죠.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관계가 6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친소관계가 있어서 취재원과 조금 가깝다거나 이런 매체가 아니면 답변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개별적 접근, 취재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와 가능한 경우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긴 있죠. 그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자들이 특히나 대통령실 같은 데처럼 출입기자 자격을 얻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데에서는 기자들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도 굉장히 예의를 차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하는 게 기자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게 질문을 거칠게 하고 그래서 질문을 받는 사람의 심기를 거스르게 해서 질문 기회가 없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데 지금 얘기 진행하니까 왜 자꾸 찔리지? 제가 매일 매일. 질문하는 사람이니까. 매일 갈수록 이게 뭔가 나를 억지해온다는 느낌. 그런데 사실 그거 자체가 비정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쥐고 이걸 가지고 기자들을 길들여온 것에 실제로 길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이걸 깨지 못하고 있는 것들. CNN이나 미국에 있는 그런 언론 같은 데에서 그런 집요한 질문이 가능했던 건 그 질문을 하는 걸 용인해 주는 다른 동료 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고 질문 기회가 빼앗겼을 때 같이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과장에서 MBC를 악의적이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돌아설 때 MBC 기자가 뭐가 악의적이냐라고 질문하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난동이라고도 저는 제가 지금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니 보충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질의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악의적이라고 한다면 악의적이라고 규정하는 근거를 물어보는 게 그게 왜 문제가 되죠? 물어봐야죠. 오히려 안 물어보면 그게 이상한 거고. 아니 대통령이 답변하고 돌아섰는데 왜 등 뒤에 대고 물어보느냐라고 하면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모든 선택권과 받고 안 받고의 모든 선택권은 대통령한테 있다라고 하는 오히려 역증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되게 권위적인 거죠. 그러면 선택적 답변의 자유가 대통령한테는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토달지 마라.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바이든 날리명 같은 경우도 대통령실 입장을 빨리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생긴 거였고 그래서 더 확인 취재가 중요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뭘 악의적이라고 한 건지. 그리고 백악관 출입 기자 중에서 되게 전설적인 기자로 꼽히는 지금은 고인이 된 분이 있는데 헬렌 토머스 전 유피아이 기자가 있는데요. 유피아이. 우리는 이 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질문을 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고요. 또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들이 알게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생각을 대통령이 알게 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 지점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기자의 예의 얘기도 했으니까 그럼 과연 대통령은 예의를 지키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말. 네. 그것도 그렇고요. 선택적 답변.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의 생각을 알아야 되고 대통령이 국민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 게 이 질의응답이 창고가 될 수 있는 건데 하고 싶은 말만 대답을 하고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반론 기회를 반론 기회를 자기가 활용하지 않고 본인이 활용하지 않고 그리고 추가 질문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이걸 무슨 말을 한 건지 무슨 생각을 한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서로 그냥 추측만 할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추측을 하거나 해석을 실은 보도가 나오면 그거는 언론이 잘못 보도를 한 거다. 그래서 논쟁을 만들어가는 게 과연 국민한테 예의를 지키고 있는 상황인가. 그럼 이 지점에 제가 하나 질문 덜 해볼게요.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쪽에서는 어떤 거냐면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 KBS 송현승 기자인가요? 네. 문재인 대통령으로 대담을 했을 때 상당히 어떤 거냐면 한쪽에서는 욕을 많이 먹었는데 예의 없다고. 그럼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이 지적이 나온 바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그때도 역시 지금이랑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제가 왜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예시를 들었냐면 사실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공격적인 질문이 이루어져야 기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충분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때도 KBS 기자가 질문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좀 조심하는 것 같은 맥락이 있었어요. 그때만 발때됐던 게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끊고 질문을 했다고 해서 예의였다. 이렇게 나왔던 건가요? 그때 제 기억이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 질문의 내용도 굉장히 공격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당시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자체가 맞는가라고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반대로 질문을 한 기자 쪽에서는 그에 대한 대통령의 반론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이었다라는 그런 다른 의견이 있었죠. 전원 질문이죠. 야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질문의 내용이 야권에서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반론을 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야당의 목소리도 국민의 목소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해서 그거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을 끌어내는 거. 그런데 그게 얘기를. 저도 인터뷰도 많이 하시잖아요. 뭘 또 강조를 해. 종종 어떨 때는 저런 얘기를 누가 했나라고 생각하지만 한 것처럼 질문할 때도 있고요. 어떤 기자들은. 저보고 하는 얘기 아니죠? JB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게 되게 관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지적의 주체가 자기야.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인정. 저는 사실 그렇게 느꼈었기 때문에 그때도 비판의 내용이 좀 과하다라는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송현정 기자에 대한 비판이 좀 과하다. 기자라는 게 목소리는 본인의 목소리지만 그 내용이 전부 본인이 실제로 생각하는 내용인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간과할 때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과 방법 중에 하나가 정말로 곤란하고 내지 기분 나쁘어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본다. 사실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물론 어떤 질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과정이라고 고분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 이런 성격을 좀 띄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질문에 성역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기본이 되는데 여기다 갑자기 예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걸 옥죄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슬리퍼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슬리퍼는 사실 그 자리가 공식 기자회견이어서 기자들의 모습까지 다 중계가 된다고 하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리는 대통령을 주로 촬영을 하고 기자들이 기자실에서는 신뢰화를 신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냥 기자실에 있다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도 대통령실에서 슬리퍼가 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얼마나 큰 무게에 있는 비판으로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약간 확장하면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 반농 반진인데 제가 제일 애용하는 패션은 잠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욕먹었어요. 잠바 입고 진행하지 말라고. 노숙자로 보인다고. 그거는 잠바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진행 안 해. 아니 어떻게 제가 이렇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쏙쏙 하실 수가 있죠. 진행 안 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진행자로서 어떤 게스트에 대해서 예의를 표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여기서 예의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에티켓 부분이겠죠.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러면 기자가 청바지 입고 취재하면 안 되고 정장 입고 취재해야 되는 것이냐. 실제로 그래서 좀 대통령실이나 정부 부처 같은 데 출입할 때는 촬영기자분들도 정작에 구두까지 신으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일할 때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서서 찍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너무 과도한 광범위한 예의가 좀 요구되고 있는 것도 있죠. 그 예의라는 것이 착장에 대한 예의 같은 것들.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기자들이 취재를 하다 보면 너무 옷을 튀는 걸 입는 경우에 눈에 두드러지게 보여서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 좀 보기가 거슬린다. 인터뷰 대상보다 더 튀어버리면. 그런 경우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를 그렇게 거스를 정도의 복장을 하는 기자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일률적으로 이게 기준이라고 굳이 강조할 이유가 있는 것이냐. 알아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더 물론 기자들을 저희가 옹호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닌데 더 광범위한 자유가 보장돼야 질문의 날카로움이 예리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그런 뭐랄까요. 착장 같은 쓸데없는 거 말고 저도 오늘 같은 얘기인 건데 알려드립니다를 정말 알려주고 싶으면 본질적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거고 본질적인 거를 가지고 다퉈야지 슬리퍼를 신었느니 말았느니 팔짱 꼈느니 말았느니 하는 거는 진짜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질로 오히려 들어가자면 애초에 도어 스태핑이라는 시스템을 미국에서 가져올 때는 그러면 그 정신까지도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뒤돌아서 가고 있는데 뒤통수에 질문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면 미국에서 하는 도어 스태핑은 원래 그게 목적이거든요. 헬기장을 향해 가는 대통령을 돌려세우면서 질문을 던지는 게 미국의 도어 스태핑의 본질이거든요. 문을 나서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는 게 도어 스태핑인데 아니 뒤돌아선 데다 질문하려고 원래 만든 제도를 가지고 왜 그렇게 질문하냐고 물으면 그러면 도어 스태핑을 왜 가져왔느냐고 되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런 어떤 본질적인 고민이 대통령실에는 오히려 필요한 시간이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윤 대통령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질문을 좀 언성을 높여하는 경우가 있었을 때 차분하게 대답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 좀 이렇게 얼굴을 불키면서 얘기를 하지 맙시다라고 한다거나 정말 품격 있게 대화를 나눕시다라고 했다면 오히려 윤 대통령에 대한 반전 여론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감각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에서 책 제목이 대통령의 위트인가 뭔가라는 제목이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 받아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능력으로 간주를 하고 그다음에 꼭 한 번씩 웃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위트 능력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를 한다. 그러니까 사례 모음 책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점에서 오히려 그걸 받아쳐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통령의 내공이 이 정도고 또는 대통령의 포용력이 이렇거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게 역으로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서. 우선은 갈등을 만들지 말아야죠. 이런 소모적인 걸로요. 물론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원중 요구를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